오늘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0장 말씀입니다. 구수의 아들은 스바와 하윌라와 삽다와 라마와 삽드가요. 라마의 아들은 스바와 드단이며 구수가 또 니무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가 여우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무는 여우 앞의 니무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그의 나라는 신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아깍과 갈래에서 시작되었으며 그가 그 땅에서 아수르로 나아가 니누에와 르호보딜과 갈라와 및 니누에와 갈라 사이에 레센을 건설하였으니 이는 큰 성읍이라. 미스라임은 루딤과 아남임과 르하빔과 랍두임과 바드루심과 가슬루임과 갑돌임을 낳았더라. 가슬루임에게서 불레셋이 나왔더라. 가나안은 장차 시돈과 헷을 낳고 또 여부수족속과 아모리족속과 기르가스족속과 키위족속과 알가족속과 신족속과 아루와족속과 스말족속과 하마족속을 낳았더니 이후로 가나안 자손의 족속이 흩어져 나아갔더라. 가나안의 경계는 시돈에서부터 그라를 지나 가사까지와 소돔과 고무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을 지나 라사까지였더라. 이들은 함의 자손이라 각기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샘은 에벨 오운 자손의 조상이오 야벳의 형이라 그에게도 자녀가 출생하였으니 샘의 아들은 엘람과 아스루와 아르박삭과 룻과 아람이오. 아람의 아들은 우스와 훌과 게델과 마스며 아르박삭은 셀라를 낳고 셀라는 에벨을 낳았으며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을 벨레기라 하였으니 그때의 세상이 나뉘었으며 벨레기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며 욕단은 알모닷과 셀렙과 하살마익과 예라와 하도람과 우살과 디글라와 오발과 아비마일과 스바와 오빌과 하윌라와 요밥을 낳았으니 그들이 거주하는 곳은 메사에서부터 스발로 가는 길의 동쪽 산이었더라. 이들은 샘의 자손이니 그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이들은 그 백성들의 족보에 따르면 노아 자손의 족속들이오. 홍수 후에 이들에게서 그 땅의 백성들이 나뉘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담을 통해서 시작된 인류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 외에는 다 죽게 되었습니다. 이제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세상을 창조하시는 이야기를 우리가 계속해서 보았는데요. 그 노아를 통해서 시작된 인류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말씀 가운데 족보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인류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다시 한번 이 땅 가운데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게 됩니다. 땅을 다 채울 정도로 그렇게 번성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첫 번째 시작된 인류와 이 두 번째 시작된 인류 무엇이 좀 나아졌을까요? 달라졌을까요? 사람이 온 땅을 가득 차게 되면 될수록 경건과 거룩함으로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교만과 방자함이 온 땅을 다 덮고 채운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1절 말씀, 노아의 아들 샘과 함가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홍수 후에 그들이 아들들을 낳았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렇게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했어요. 정말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떻게 번성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면서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렇게 번성했느냐 아니면 하나님 없는 번성을 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대체 무엇이 달라졌을까? 인류는 앞으로 어떻게 되어 갈까? 어제 말씀 창세기 9장 그 마지막 부분부터 조짐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창세기 9장 21절에 보면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 지나. 다름 아니라 노아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완전히 취했어요. 노아가. 그냥 취한 정도가 아니라 코가 삐뚤어지게 그냥 마신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였던 노아간 다르지 않을까? 노아라면 좀 다르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했지만 여지없이 실망하게 되는 순간인 거예요. 홍수 이후에도 인간은 변하지 않았어요. 노아는 완전하다 평가를 받았고 당대의 의인이라고 이야기하던 자였지만 홍수 이후에도 그 노아를 통해서도 똑같이 인간의 죄는 계속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노아가 의인이라서 아니라 그 노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 은혜로만 구원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또 보게 되는 거예요. 이 노아의 수치스러운 이 장면을 그냥 옷을 다 벗고 술이 떡이 되어서 누워있는 이 장면을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봅니다. 노아의 아들 중 함이. 그 모습을 봤어요. 9장 22절에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요. 함이 이 수치를 가려주지 않았어요. 그리고 밖에 가서 자기 형제였던 샘과 야벳한테 그것을 알렸다 그래요. 이 알린다는 것은 조용히 조심스럽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막 놀리듯이 그렇게 알렸다는 거예요. 조롱하듯이. 아버지를 향한 존경심이 없고 경솔하게 행동했어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들은 샘과 야벳은 그 아버지의 수치스러운 모습을 보고 눈으로 보지 않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아버지의 하체를 덮어줍니다. 9장 23절 샘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매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다.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이 세 아들에게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게 어떤 민족으로 살아가게 될 것이다 하는 그 예언의 축복의 말씀이 노아를 통해서 저주와 축복의 말씀이 9장 말씀이 나와요. 9장 25절에 보면 가나안은 무엇이라고 했냐면 가나안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리고 그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그리고 26절에는 샘의 하나님 여와를 찬양하라. 가나안은 샘이 종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샘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샘은 하나님은 여와를 찬송하는 나라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27절에는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할 것이다. 샘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샘과 함과 야벳에 대한 예언의 축복의 말씀을 그리고 저주의 말씀을 노아를 통해서 주게 되는 것을 봅니다. 이게 9장 마지막 부분에 나온 말씀이에요. 오늘 10장 말씀은 이 말씀이 실제가 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10장 말씀입니다. 예언의 축복이 그대로 역사 속에서 어떻게 실제가 되는가. 이 세 아들의 자손들이 번성해서 오늘 10장 전체 말씀을 보면 70개의 민족 또는 나라가 됩니다. 그들이 열방으로 흩어졌어요. 먼저는 야벳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야벳은 창대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했잖아요. 야벳의 후손에 대해서는 14명의 이름이 언급이 됩니다. 2절부터 5절까지 보면 야벳의 아들은 고멜과 마곡과 마데와 야안과 두발과 메색과 디라스요. 고멜의 아들은 아스그나스와 리박과 도갈마요. 야안의 아들은 엘리사와 딜시스와 기띔과 도단입니다.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서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에 머물렀더라. 야발의 자손들은 바닷가에 머물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대하게 살기에 가장 좋은 곳이 아마 바닷가였을 것입니다. 무역을 하기도 쉽고요. 또 전쟁에 있어서도 좀 이점이 있겠어요. 바다에 고기를 잡을 수도 있고 살기 좋고 비옥한 곳이에요. 지금도 바다 근처에 가면 휴양지가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그 휴양지가 많고 살기 좋은 만큼 또 술 취함과 방탕함이 충만한 곳이기도 해요. 이 지명 중에서 그리고 이름 중에서 눈에 띄는 것은 마곡이라는 지명이 또 눈에 띄기도 합니다. 요한계시록 보면 천년왕국이 지난 다음에 사탄이 마지막으로 잠시 풀려나서 사탄의 도구가 되는 민족이 마곡이에요. 마대는 훗날 고레스가 평정하여 왕이 된 메대를 뜻하기도 합니다. 이름이 계속 나와요. 발음이 틀리지 않고 읽는 것 자체가 힘들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저희 눈에 띄는 지명들 몇 곳만 봐도 창대했지만 그것이 어떤 열매를 맺었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다음은 둘째 아들 함입니다. 함은 저주를 받았어요. 두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될 것이다 했는데 총 30개의 지명으로 언급됩니다. 8절 9절 구수가 또 니무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가 여우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의 일기를 암호는 여우와 앞의 니무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함의 아들 중 그 자손 중 니무롯을 언급합니다. 이 니무롯은 또 중요한 인물 중에 하나입니다. 이름의 뜻이 반역자예요. 이름의 뜻 자체가 하나님을 반역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첫 용사였고 너무나 너무나 포악한 사람이에요. 니무롯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가장 많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많이 그들을 괴롭혔던 바벨론과 아수로를 창시한 사람입니다. 10절에서 12절 보면 그의 나라는 신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아깝과 갈래에서 시작되었으며 그가 그 땅에서 아수로로 나아가 니누에와 르호보델과 갈라와 및 니누에와 갈라 사이에 레센을 건설하였으니 이는 큰 성읍이라고 그랬어요. 유명한 나라 그리고 익숙한 이름들이 조금 더 등장을 하게 되죠. 잔악하고 포악한 그런 나라들이었어요. 큰 성읍을 이루었다는 거예요. 니누에 같은 나라 아수로의 수도였죠. 요나가 너무너무 그렇게 가고 싶어 하지 않았던 그 니누에도 나오고요. 힘이 센 사람이었어요. 무역을 사용하는 일에 있어서 무력을 사용하고 폭력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한 채 망설임도 없는 자였어요. 그는 그 잔인함과 그 포악함과 그 폭력의 업적으로 말미암아 큰 성읍을 건축하게 돼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큰 성읍을 만들어서 그 힘을 더 길러서 오직 하나님을 벗어난 자들은 결국에는 자기의 나라를 만들고 싶어요. 이전까지 세상에 이런 사람이 없었다고 묘사할 만큼 리무롯을 통해서 폭력에 남용하는 시대가 이제 시작이 된 겁니다. 그는 그 사후에 실제로 마두룩신이라는 이름으로 우상화돼요. 우상의 원형입니다. 사람이었는데 그가 죽고 난 이후에 사람은 그 사람을 기억해서 우상시에서 사람들이 섬기기 시작했어요. 고대 바벨론의 우상의 기원이요. 힘이 우상이 된 세상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권력과 돈이 우상이 된 세상. 지금도 동일합니다. 그 바벨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까지. 창세기 사장 폭군이었던 그 라멕이 여러분 연상되십니까? 홍수 심판으로 라멕의 노래가 끝이 났지만 여전히 그와 동일한 형태의 사람들은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인류의 죄는 멈추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풍요와 번성.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거부하고 스스로 자신이 왕이 되어서 자기 실현을 하는 세상으로 계속 가는 거예요. 자기를 강화하고 자기의 쾌락을 위해서 자기의 유익과 만족을 위해서 도시를 세우고 더 큰 것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사람. 가나안의 자손이여 함의 후예들에 대한 이야기도 나옵니다. 15절에서 18절 보면 가나안은 장자 시동과 해슬랐고 또 여보수 족속과 아무리 족속과 키르가스 족속과 히 족속과 알가 족속과 신 족속과 아로하 족속과 스말 족속과 하마 족속을 낳았더니 이후로 가나안 자손의 족속이 흩어져 나왔더라. 이 함의 아들이었던 가나안 저주를 받아서 종이 종이 될 것이다 했는데 여우수화를 통해서 정복하라고 했던 그 가나안 일곱 족속들 그 기원이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들은 가증한 풍속을 따랐다고 이야기해요. 가나안 일곱 족속들은 아주 철저하게 우상을 승부했어요. 너무나 너무나 음란한 자들이었어요. 족속들이었어요. 하나님은 다 멸하라고 하셨죠. 하나님은 이 샘의 후손을 통해서 이들을 심판하게 하시고 실제로 예언한 것처럼 샘의 종처럼 그렇게 살게 되는 민족이 되었다는 거예요. 마지막 심판 때 하나님이 큰 성 바벨론 그 음료와 가증한 것에 대해서 심판하실 것이다. 그 바벨과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귀신의 처소여 각종 더러운 것이 다 모이는 것이다. 무서운 심판을 하나님이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그 바벨 대홍수를 지나고도 변화되지 않습니다. 지금도 똑같습니다. 대홍수를 경험한 인류가 죄를 향해서 계속 달려가는 겁니다. 우리는 좀 다를까요? 십자가를 경험하고도 똑같이 죄 짓습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죄는 계속될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말하고 있나요? 심판으로 사람이 변화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심판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심판받으면 뭔가 달라질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직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샘의 계보를 통해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게 하실 거예요. 샘은 하나님 여와를 찬송하라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면서 26명을 이렇게 언급합니다. 샘의 후손들을 보세요. 21절부터 24절 샘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오 야벳의 형이라 그에게도 자녀가 출생하였으니 샘의 아들은 엘람과 아수로 아르박삭과 룩과 아람이오 아람의 아들은 우수와 홀과 개델과 맞으며 아르박삭은 셀라를 낳고 셀라는 에벨을 낳았으며 조금이라도 어려운 지명이고 이름이지만 제가 읽어드리는 거예요. 일부러 샘의 다섯 아들 중에서도 중요한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아르박삭 이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아르박삭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태어나게 될 것이에요. 창세기 말씀 보시다 보면 족보가 많이 나오잖아요. 이 족보 속에 담긴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은혜가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족보 마지막에 등장하는 사람이 가장 중요해요. 그 사람 이야기하려고 족보를 쭉 얘기하시는 거거든요. 이 아르박삭 셈의 족보의 마지막에는 아브라함이 등장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자신의 나라를 건설하고 자신의 약속을 지키는 것을 끊임없이 멈추지 않으신다는 그런 말씀이기도 해요. 주님의 약속은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담의 아들 세세계보에서 에노스를 통해서 예배가 회복되었잖아요. 에노스를 통해서 노아의 세 아들 중에 샘을 통해 예배는 계속 이어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세상은 다 타락하고 음란과 방탕으로 치닫고 죄는 멈추지 않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경애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어지는 거예요. 이 땅의 교회를 통해서 여전히 하나님의 역사는 지속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똑같이 다 복을 누렸어요. 다 번성하고 생육하고 이 땅에 충만했어요. 근데 함은 저주를 받았고 야베스는 창대했고 샘은 그 여우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가 되었어요. 성경은 이제부터 끊임없이 이 두 나라에 대한 이야기로 계속 흘러갑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고 세상 나라인 거예요. 여러분은 어느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시기를 원하십니까? 창대하고 힘이 있고 화려하고 권력이 있는 세상 나라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당연히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그렇게 대답하실 거예요. 근데 내 삶의 가운데 기도를 점검해 보면 그리고 내 삶의 태도에 대해서 돌이켜보면 다시 이야기가 달라져요. 가인이냐 아벨이냐 함이냐 세미냐 다윗이냐 골리아시냐 우리 믿음의 고백은 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게 되기를 원한다고 말하지만 여전히 내 삶 가운데 내려놓지 못하는 것들이 많이 있음을 봐요. 어떤 나라를 추구하시겠어요? 이 70명의 그 이름 가운데 그 족보들 가운데 나와 내 가족들은 어디에 속하게 될 것인가 내가 진짜 의지하고 지금 살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잘 돌이켜보시면 됩니다.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신입생 들어가서 정말 돈이 없어서 라면을 하나 사 먹었는데 그전까지 라면이 그렇게 맛있는 별미였는데 통장 잔고가 아무것도 없고 돈이 없는 상태에서 먹는 라면은 내 자신을 굉장히 비참하게 하더라고요. 맛이 다르더라고요. 돈이 하나도 없을 때 먹는 빵은 눈물의 빵이 되는 거예요. 돈은 힘이 있어요. 영향력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그것에 의지하고 있지는 않은가. 내 하루의 삶을 점검하셔야 돼요. 성공을 달라고 힘을 달라고 자녀들이 잘되게 해달라고 다 가능한 기도예요. 그런데 우선순위가 바뀌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내 삶에 대해서 내가 스스로 원하는 대로 살기를 그 원하는 마음 그것을 추구하는 마음 지금 내 뜻대로 이쯤에는 뭐가 좀 돼야 되지 않겠는가 이때는 하나님이 이걸 좀 주셔야 되지 않겠는가 내 자신의 인생을 컨트롤하고 하고 싶은 마음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하나님께 요구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나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내 자녀들만은 안 돼요 하나님. 내 자녀들 이렇게 고생할 수는 없어요. 직장만큼은 다 하나님께 드렸다고 하지만 마지막 내가 내려놓지 못하는 무엇인가를 주님 앞에 다 내려놓게 되기를 하나님 그렇게 원하세요. 홍수만 어떻게든 피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이 문제만 해결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제가 북경에서 사역을 할 때 경제적으로 이제 교회에서 후원을 받잖아요. 그러면 이제 후원받은 그 금액을 환전을 합니다. 어쩔 수 없이 카드가 없기 때문에 이제 현찰로 생활비를 다 써서 생활을 해야 하는데 먼저 받자마자 이제 환전을 하면 주일날 아침에 11조를 먼저 이렇게 떼요. 예배 드리러 가기 전에 11조를 떼서 이렇게 옆에 두고 원래 있던 금액을 이렇게 두 돈을 이렇게 올려놨어요. 저희 딸이 그때 일곱 살이었는데 아빠 이걸 왜 떼 놓냐는 거예요. 왜 이렇게 분리시켜 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11조 드릴 금액을 이렇게 가르치면서 이거 하나님께 드릴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저희 딸이 에? 이렇게 많이 드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그 딸을 보면서 그 돈을 다시 하나로 만들었어요. 시울아 이것만 하나님 것이 아니라 전부가 다 하나님 거야.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일부만 하나님께 요 정도까지만 순종 이게 있어요. 일주일에 하루를 주님 앞에 예배하지만 6일을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내 마음대로 막 살다가 지쳐서 쓰러지기 전에 그냥 하나님께 나와서 위로해 달라고 하는 거예요.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믿음은 있는데 10분의 9가 내 마음대로 됐으면 하는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간다는 의미는 나머지 10분의 9도 하나님 것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나머지 6일도 일주일의 하루가 아니라 이 전부가 다 하나님 것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진 자들만이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자인 것임을 여러분 믿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일부가 아니라 전부를 주님 앞에 헌신하고 주님께 순종하면서 달려가는 민족인 것임을 그 백성인 것임을 여러분 잊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기도할 것은 주님 내가 평안하고 안락한 삶 쫓지 않게 해주세요. 오직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 그렇게 이 땅 가운데서 살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아버지 하나님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그렇게 살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평안과 안락을 쫓지 않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부와 아버지 하나님 성공을 쫓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소서 아버지 내가 연약할지라도 가진 것이 없을지라도 오직 주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 고백하는 삶을 살게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소서 주님 나라를 바라보게 하소서 주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리소서 아버지 나의 입술도 아버지 나의 눈도 아버지 내가 가는 곳도 모두 다 하나님의 분명한 통치하심을 따라서 아버지 순종함으로 오늘 하루도 살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인 것을 깨닫게 하소서 주님의 은혜가 너무나 당연하게 여겨졌던 것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한순간도 주님의 허락하심 없이는 숨 쉴 수 없고 살아갈 수 없고 누릴 수 없음을 주님 믿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역사하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이 모두 다 주님의 나라 백성으로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도록 인도하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번째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누려온 모든 은혜가 당연하다 여겨지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한순간도 우리가 살 수 없음을 고백하면서 주님 우리의 가정 안에 이 하나님의 나라의 계보가 끊이지 않게 하소서 영원히 이어지게 하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서 우리의 가정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오 아버지 아버지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고 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아버지 믿음의 계보가 우리의 가정 가운데 끊임없이 이어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는 자들을 더 일으켜 세워주시고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주님을 예배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소서 우리의 가정 안에 다시 예배가 살아나게 하시고 아버지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함에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경제적으로 무너져 있고 마음이 무너져 있고 부부와의 관계 자녀와의 관계가 아버지 하나님 무너져 있는 자들을 주께서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그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세워주소서 나의 나라 새로 세우겠다고 살아가지 않게 하소서 아버지 더 큰 것을 아버지 바라보며 살아가지 않게 하소서 오직 주님과 오늘도 동행하는 나라 아버지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가정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의 주인이 되어주셔서 우리 가정을 구원하시고 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여전히 믿음이 없는 가족들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소서 아버지 속히 복음이 심겨지게 하시고 내가 복음의 본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나를 통하여서 복음의 은혜가 끊임없이 흘러가게 하소서 눈물의 기도가 있는 가정들을 기억하여 주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치고 쓰러져 있는 가정들을 기억하여 주소서 마음의 질병으로 육신의 오래된 질병의 가족들을 주께서 기억하시고 구원하여 주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살아서 역사하심을 내가 더 믿게 하소서 우리의 가정이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가정이 되도록 주의 보혈로 덮으시고 세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끝까지 기도하게 하소서 더 믿게 하소서 주님 아버지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